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 2025 버전 16 모의고사입니다. 자 지금이 24년 1월 말이에요.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 강의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와 동시에 이게 나옵니다. 좀 전에 내가 이온입고 상크스 오리엔테이션 끝냈어. 16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도 같이 합니다. 자 수능 생명과학 1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목표 등급에 따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서 16 모의고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수능 20문제로 돼 있죠. 그 중에 개념형 쉬운 거 열쇠 문제가 있고요.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추론용이 7문제.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문제 7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자 이 추론용 7문제를 좀 더 세분화시켜주면 중간 난이도가 2, 3문제가 나옵니다. 수능 난이도에 따라 이 숫자는 달라지는데 이 정도. 고난도가 2, 3문제. 그리고 최고 난이도가 2문제 정도 돼요. 최고 난이도는 보통 가계도 돌입면이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중간 난이도 요거는 보통 핵형 분석, 막전이, 근수축. 고난도는 세포 매칭, 그리고 여러가지 유전, 다인자폭대, 이런 것들. 요렇게 구성이 보통 되어 있어요. 자 자기 목표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잡아주면 되느냐. 자 전술을 한번 볼 텐데요. 3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형 열쇠형 문제를 무조건 잡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추론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너무너무 쉬운 거 있어. 가끔 핵형 분석 어이없이 쉬워. 그런 것까지 잡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 찍어도 객관식이니까 하나 맞지 않겠니? 그러면 열쇠 문제에서 14, 15까지 올라간다고 요거를 잡을 수 있어. 이거는 개념형 모의고사. 열쇠 문제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개념형 모의고사만으로도 요거는 가능해. 두번째, 이득급을 나는 받고 싶어. 그럼 16에서 17문제를 잡아야 되거든. 매년 수능 난이도가 좀 달라져서 이 정도 해놨는데 요 정도를 잡아주면 2등급이 보인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잡아? 개념형 열쇠 문제 잡고 이 중간난도 추론용 문제를 잡아야 됩니다. 두세 문제 정도 되는 거. 여기다가 나머지 것들 중에 내가 좀 자신 있어 하는 그 유형들이 있을 거라고 추론용 중에 그거 하나 더 잡거나 아니면 찍어서라도 잡으면 2등급이 가능해지는데 요 개념형 열쇠 문제에다가 중간난도 여기 일부 해가지고 세 문제 정도 추론용을 잡아주는 그 모의고사가 16 모의고사야. 요거 해주게 되면 2등급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16 모의고사가 요런 포지션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추가로 내가 1등급을 꼭 받아야 돼. 그러면 수능 18문제 내지 19문제를 잡아야 되거든. 자, 요걸 잡기 위해서는 개념형 열쇠 문제 잡고 추론용 중에 중난도 고난도까지 다 잡아야 돼. 알겠지? 거기다가 이 최고난도 중에서도 혹시 한 문제 더 잡으면 확실한 거고.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18 모의고사. 이게 6월 모평 이후에 올바원과 함께 나올 겁니다. 요걸 잡아주면 되고 그와 동시에 추론용 모의고사. 요건 3월 초에 나오는데 올해 새로 들어간 거죠. 요거까지 해주면. 이건 추론용 4문제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요거까지 해주게 되면 확실한 1등급. 선생님, 저는 메디컬 족 갈 거예요. 의대 갈 거예요. 만점 받아야 됩니다. 그럼 20문제 다 잡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최고난도 강하게도 들은 면이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 7월부터 쭉 나옵니다. 7, 8, 9, 10월 해가지고 총 24회 분 나오는데 요거까지 훈련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중에 1, 6 모의고사 포지션이 요정도. 자, 내가 이거를 연초에 다 소개를 다 했었는데 12월 벌써 그때 했었죠. 2025 수능 대비 100호 모의고사가 단계별 모의고사 시리즈가 쭉 있고 그리고 여름부터는 집중적으로 20문제짜리 실전 모의고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가는데 단계별 모의고사가 12월에 벌써 나온 거. 개념용 모의고사. 열쇠 문제. 3등급 잡는 거죠. 40회분. 섬계함과 함께 나와서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다음에 2월달. 지금 1월 말인데 땡겼어요. 1, 6 모의고사. 요게 나옵니다. 20회분짜리. 알겠죠? 요게 2등급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론용 모의고사. 이건 3월 초에 나와서 1, 6과 1, 8 사이에 껴있고 이거는 추론용 잡기 위한 1등급 목표로 하면 누구나 다 시기 막론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6월 모평 이후에 경향 반영에서 1, 8 모의고사. 10회분이 나옵니다. 이 단계별 모의고사. 굉장히 효율적인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이에요. 알겠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20문제짜리 가계도 이 최고란도 돌인변이 정말 어려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내가 그거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쭉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해놨고 그리고 이 이후에 7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20문제 수능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난이도에 따라 쭉 이렇게 펼쳐집니다. 참고로 9월 달에 나오는 시즌3가 9월 모평 반영하고 최고난도입니다. 알겠죠? 쭉 돼 있으면 이거 다 해주게 되면 진짜 만점 나옵니다. 알겠죠? 좀 더 한 번 더 보면 이 중에 단계별 모의고사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개념용 모의고사 이건 섬기한, 섬기한, 부교제로 나와 있습니다. 3등급 목표 2월달 1월 말부터 벌써 나오는 인륜 모의고사 20회 상크스 부교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크스와 병행해서 준비한 거야. 공부하시라고 중난도 출원용 2등급 목표 그리고 새로 나온 출원용 모의고사 30회분이나 됩니다. 네 문제. 가계도 돌인변이가 포함된 거. 그래서 고난도, 최고난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상크스 그리고 올바만의 부교제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 인륜과 출원용 모의고사 다 하게 되면 20문제 다 연습하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공부하자 이거지. 알겠지? 그리고 18모의고사. 이게 이제 올바만과 같이 나오는데 가계도 돌인변이는 뺍니다. 이거는 아직은 18문제까지 해서 이게 1등급 목표. 알겠어?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 시리즈로 간다 이거지. 알겠죠? 그 중에 인륜 모의고사 이런 포지션. 자 문제 구성 얘기한 것처럼 1, 6문제. 16문제로 되어 있고 총 20회분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3회분이었는데 올해 20회분으로 더 늘렸어요. 이거 굉장히 작년에도 아주 인기가 많았고 효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도 많았거든요. 더 늘립니다. 개념용 모의고사도 늘렸죠? 1, 6모의고사도 늘렸습니다. 중란도 출원용 3문제가 들어갑니다. 개념용 13문제.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전부 다 올해 새롭게 만든 거야. 그래서 먼저 나왔던 12월에 나왔던 개념적 모의고사랑 문제 전혀 겹치는 거 중복되는 거 없어요. 알겠죠? 완전히 다 새로 만든 거고. 물론 작년에 1, 6모의고사가 있어. 이거의 일부를 변형을 했습니다. 일부는 그대로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문제 순서 다 바꾸고 회차별로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도 좀 바꿔놨기 때문에 같은 문제지, 다른 문제지 완전히 여러분들이 구분이 안 될 거야. 완전히 새롭게, 낯설게 공부하라고. 모의고사 그렇게 해놨고 신규 제작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왜? 13회에서 20회로 7회분이 늘어나니까 신규 문제도 되게 많다. 출원용 문제도 마찬가지야. 신규 제작 되게 많고요. 전년도 일륜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들 대부분 다 변형을 했어요. 출원용은 이거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거든요. 어? 작년에 풀었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제 손한 친구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림이나 그래프나 문항, 이 구성을 다 바꿔놨습니다. 알겠죠? 주로 이 중난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출원용 중에 막전히 근수축은 20회분에 대부분 다 들어가요.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이거 들어가고 일부 핵형 분석과 세포매칭, 여러 가지 유전, 복대립, 다인자 이런 건 섞인 확률 문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섞여서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이 등급을 확실하게 잡자 이런 목표로 갑니다. 알겠죠? 자, 학습 방법 소개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섬계언, 스계언, 완강 후에 학습하세요. 이거조차 완강이 안 됐으면 아예 개념형 문제조차도 못 잡거든요. 그건 잡아야 돼. 두 번째, 상크스 50% 정도 수강 후에 일륙보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상크스에 처음에 막전 있고, 근수축 있고, 핵경구석 있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 돼. 거기다가 세포매칭과 복대립, 다인자까지 해주게 되면 일륙보고사, 킬러, 중간난도, 이 출원용도 다 잡을 수 있어. 이 정도를 선행으로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그래서 상크스랑 병행하기를 하는데, 상크스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륙보고를 그 다음부터 풀어주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것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 푸는 훈련을 해야 돼. 실전 모의고사라. 그래서 권장풀이 시간을 내가 전부 다 제시할 거야. 자, 모의고사에 써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때 강조합니다. 내가 만점 목표다. 일륙보고사 지금 단기적으로 하긴 하지만, 내가 만점 목표다. 그런 친구들은 권장풀이 시간을 13분 이내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개념용 열쇠 문제는 6분. 그리고 출원용 중에 중난도, 이 세 문제를 7분 정도 해서 이 정도, 13분 이내. 그럼 나머지 17분이 남잖아. 그거는 이거 일륙보고사 이후에 4문제 고난도, 출원용을 잡으러 가는 시간으로 남겨두자 이거지. 알겠지? 1등급 목표, 권장풀이 시간 17분 이내. 출원용 열쇠 문제를 7분, 그리고 개념용 열쇠 문제 7분, 출원용 세 문제를 10분 해서 17분. 13분 이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고난도 4문제를 잡는데, 그 중에 한 두 문제만 잡아도, 또는 세 문제를 잡으면 1등급이 된다 이거지. 선생님, 저는 2등급, 수시 최저만 맞추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권장풀이 시간 22분, 오케이? 그래서 개념용 열쇠 문제를 8분, 출원용 세 문제를 14분 해서 22분이고,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에 혹시 너무 쉽게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출원용 고난도 중에 하나를 더 잡거나, 아니면 쭉 여태까지 풀었던 거, 쭉 검토하는 시간 정도로 여유를 잡아놓는 게 좋다 이거지. 알겠지? 자, 이 정도로 권장풀이 시간을 해놓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강의 형식. 1월 26일 날,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교재 입고되고, 2월 1일부터 강의, 해설 강의는 올라갈 거야. 자, 회당 주요 문항 30분 해설 총 20강 정도 되고요. 자, 30분이 될지, 조금 더 될지, 덜 될지, 그거는 내가 찍어봐야 알아. 총 20강 이거 다 올려줄 거고, 2월부터 해가지고, 2월 초부터 해가지고, 아마 3월 중순이면 될 것 같은데, 여유 있게 4월 정도로 완강 예정해놓고, 모두 스튜디오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교재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봉투모의고사 그런 형식으로 갔고요. 총 20회 분량. 정답 해설도 간단하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 정답 해설은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꼭 해설 강의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OMR 카드도 드리니까 거기다 체크해가면서 시간 제시고, 상크스 교재와 함께 구입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 강의가 따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구입도 되고. 또, 추후에 이거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어. 그러면 비타민 교재 페이지에서 단독 구입도 가능합니다. 형식은 모의고사 형식이고, 16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처럼 4페이지가 아니고, 전부 다 3페이지로 구성을 해놨어요. 알겠죠? 2단 편집을 해서, 수능과 동일한 형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1.6 모의고사. 단계적으로 굉장히 효율성 있는 그런 모의고사 프로그램이니까, 잘 선택하셔서 도움받기 바랍니다. 강의 소개 여기까지 합니다.